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여러분들 6월 모평 끝났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죠 총평 제가 요약하면 난이도 올랐다 그러나 파격적 상승 아니었다 살짝 올랐다 그리고 선사시대 프리 그리고 전근대 선지 동일 근현대 선지 총총 그리고 19번 20번 문항 동일 이런 총평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요 꼭 반드시 기필코 총평은 보고 오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셨죠 자 그에 기반해서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예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문제에서 선사시대가 아닌 갑자기 이렇게 고대 문제가 튀어나올 것이라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그냥 그냥 가자 아마 제가 볼 때는 평가원이 이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까지는 어쨌건 이제 해왔던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평가원이 원칙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잘 정하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칙 속에서 1번 와우 파격을 좀 선택했습니다 전 솔직히 아 그래도 1번 선사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1번부터 좀 묵직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사시대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평가원이 그 문제를 출제한 데 있어가지고 선택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힌 거예요 1번 문제를 낼 때 아마 9월이나 수능 낼 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사시대 그건 이제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건 평가원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고대가 나올 수도 있고 선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다 공부하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버리면 1번 문제에서 적어도 나올 수 있죠 여러 나라의 성장 이제까지 필수 한국사 시대에 필수 한국사 수능 기간 한국사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족쇄를 풀어놔버린 거예요 지금 1번에 딱 고대를 배치하면서 이제 1번 뭐가 나올지 추측하지 마 그냥 다 공부해 라고 지금 평가원은 수험생들한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어쨌건 뭐 이러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사시대 여러 나라 성장 고대 다 해줘야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가원이 좀 영리하게 1번 문항 출제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형식은요 문제 형식은 뭐 아주 파격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 주고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뭐 이것도 필수 한국사에서 전형적인 그런 문항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가 막 차별화되고 막 달라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특히 전근대는요 자 이것은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다가 1993년에 부여네요 부여 그죠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어 고대 국가인 이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불로 장생을 염원하는 뿜뿜뿜 자 핵심은 뭐예요 핵심적 키워드를 찾아야지 그치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고구려겠습니까 백제겠습니까 신라겠습니까 백제가 되는 것이죠 이 부여를 통해 가지고 아 이거 백제야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키워드 부여 통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웅진 부여 한성 백제 경주 신라 국내성 평양 고구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뭐 아셔야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겠습니다 백제입니다 자 저는 사실 1번 선지에서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전근대 선지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을까 이 선지 배치를 보면 난이도를 빡 올리겠다 아니야 그건 안 할 거야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백제를 찾아야 백제를 지금 우리는 백제를 찾아야 돼요 맞죠 찾아야 되는데 1번 왕건이 건국하였다 어디입니까 고려예요 그죠 고려예요 상평통보 어디예요 조선이에요 오케이 홍범 14조 오우 이건 뭐 거의 개항기 아니야 개항기 그죠 오케이 제가 사출도 제가 사출도 이거 고구려 여러 나라 그죠 아 제가들이 사출도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네 부여 네 제가 회인 줄 알았어요 이건 부여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정답은 뭐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뭐 답지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답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 답지를 고르는 것보다도 과연 이 선지 배치를 전근대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봤는데 어때요 시대가 다 달라요 고려 조선 개항 여러 나라 백제 하나도 같은 시대가 없어요 삼국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삼국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필수 한국사 작년까지 평가원에서 냈던 그 출제 방식이에요 이 간극을 좁혀버리면 만약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삼국시대가 다 삼국시대야 고구려 신라 백제 선지로만 구성을 했어 그럼 이 문제는 꽤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 이 원칙은 가능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쉬운 한국사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쉬운 한국사의 틀은 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천명한 거예요 이 쉬운 한국사의 그 틀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겠다 이게 지금 선지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촘촘해지면 여러분도 고차 아파 힘들어진다고 일단은 그 쉬운 한국사의 그 본질이 어그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평가원 이 제 해설은 지금 여러분들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6모하고 9모 딱 두 개만 보면 이번 수능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런 거 요런 거 좋아요 자 갑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궁금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역사를 통한 한국사 이해 오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이 있었어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측민의 항쟁도 있었지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어 뭐야 이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대박 큰일 났네 게다가 지역사학까지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웠어 이게 사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 중원경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요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측민의 항쟁 뭐 하측민의 항쟁이 뭔지는 알지만 그게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까지 알아야 돼 아유 그거는 좀 오바인데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어 아유 신립 필수항수에서는 이거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어려워요 2번 문제 어려워요 저는 2번 문제 보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런 문제 그럼 이런 문제를 이렇게 왕창 내겠다는 건가 2번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어허 분명히 쉬운 한국사의 본질은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분명히 일본에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2번에서 턱 막힌 거야 자 일단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지역은 충주예요 충주 충주입니다 충주 오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이 충주고요 몽골의 침략에 맞선 충주에서 노비들이 항쟁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김윤후도 또 충주에서 활동을 했고 신림이 이끄는 조선군이 일본과 격전을 벌인 것도 탕금대 충주 쪽이고 네 아 근데 이걸 알기는 어렵죠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총표에서 얘기했지만 쉬운 한국사는 맞아요 맞는데 필수 한국사 시대의 쉬운 한국사는 아닙니다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레벨이 자 그럼 일단 풀어볼게요 1번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어 이거 뭐 수원이니까 그죠 경인선 철도 경인선 경은 서울이고 이는 인천 아니야 그죠 인천이야 인천 제주 나왔어 그죠 신흥로관학교 이건 만주 쪽이잖아요 만주 서간도 지역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면 음 이 출제위원들이 지금 선언 넘지 않겠다 그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팡팡한 결코 어려운 한국사 갈 건 아니야 얘들아 그거는 지금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이렇게 지역 이름을 다 줬어요 지금요 그죠 지역 이름을 지금 거의 다 주다시피 했잖아 지금 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최대한 쉬운 한국사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많이 보여요 아주 많이 보여요 예 그렇지만 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기 위해서 이게 충전지를 알 수가 없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난이도상 이제까지 그 필수 한국사에서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난이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난이도가 있네 오호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이런 문제들이 그럼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건가 이러면 이거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2번 문제에 이런 거 하나 정도 배치해놓고 쉽게 갈 건가 모르겠어요 계속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2번 문제는요 난이도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저 이제까지 필수 한국사 해설하면서 난이도상에 해당하는 문제 한 문제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즘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일단 한번 우리 지켜봐야 되겠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 3번 1번 2번 문제 지금 이제 고대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문제 고대 문제였고 자 이제 3번 3번 문제 이제 고대에서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문제로 오는 겁니다 3번 문제 고려 문제입니다 가왕이 시행한 정책 보니까 지금 키워드가 보여요 이 왕은 이 왕은 지금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대요 과거제를 결정적 키워드죠 여러분들 그럼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은 누구야 이건 광종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종하면 이제까지 필수 한국사 시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나왔냐면 광종하면 과거제 자료 주고 답지는 노비안검법 이게 자석처럼 붙여다녔던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지 이 문제는 그치 딱 이렇게 보고 좋아 과거제라는 거 줬고 광종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필수 한국사 똑같아 지금 그럼 과연 답지가 주구장창 나왔던 노비안검법이겠느냐 만약에 노비안검법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한국사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 한국사에서 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개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놓겠다라고 하는 평권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좋아 여기엔 봤어 이제 답지를 봐야 돼 굉장히 궁금해 자 과연 있을까 있어요 오케이 노비안검법이 있어 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했어 지금 2번 문제가 조금 약간 좀 도대체 이 정체가 뭐지 굉장히 의심은 가지만 일단 3번 문제를 본 순간 음 쉬운 한국사 틀은 안 깨겠구나 요들 확신이 왔어요 요 확신이 자 노비안검법 광종 바로 나옵니다 답지 바로 나옵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는 쉬운 문제입니다 대가야를 병합하였어 요거는 이제 신라죠 신라 그죠 신라 진흥왕입니다 탕평책을 추진하였어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입니다 경국 대전을 반포하였어 조선 전기 성종입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어 예 바로 고구려 장수왕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지금 고려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고려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선지를 계속해서 뿌려놓는 거예요 쭉쭉 벌려놓는 거예요 그죠 역시 이것도 쉬운 한국사의 기본적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지금 3번에서도 충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에서도 우리는 그걸 봤고요 3번에서도 우리는 봤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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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1번 3번 통해서 쉬운 한국사 틀을 유지하겠구나 이 평가는 지금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갑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가 사실은 원래는 고려 문제가 나와야죠 지금 고대에서 두 문제 나왔고 고려에서 두 문제 나오고 조선에서 두 문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4번 문제가 고려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배치 때문에 그래요 원래 4번은 고려 문제가 안 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출제를 하는 원칙은 시대 순서대로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4번은 지금 갑자기 지금 조선시대가 튀어나왔어 이유가 있어 이거는 4번 문항이 뭐 길거나 뭐 이랬을 때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출제하는 현장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아마 뒷문제랑 바꿔치기 했을 거예요 배치를 그런 경우는 위치를 좀 바꿉니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배치를 좀 바꿉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지금 갑자기 조선시대 문제가 나온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합니다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일단 뭐 선조가 나왔으니까 느낌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뭐 안와도 돼 괜찮아 근데 외선이 쳐들어왔대 외선 왜 왜 왜 왜가 어디야 왜 일본 아니야 일본 일본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야 오케이 읽어봤는데 뭐 알 수 없어 힌트 알 수 없어 그 다음이 어 명나라 들어왔어 명나라 오케이 요 키워드야 명나라 장수 이 여성이 평양의 왜군을 공격해 섬멸했다고 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죠 그 다음은 뭐 힌트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왜가 쳐들어왔고 명나라가 지금 함께 들어왔네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었네 오케이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임진 외란입니다 그죠 임진왜란이에요 오케이 요정도 요정도 키워드는 잡을 수 있어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봅시다 임진왜란 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갑니다 곽재우 홍의장군 곽재우 조헌 등의 의병이 활력하였다 이거 답지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지금 이렇게 자료 주고 답지 고르는 거는 필수 한국사 그 수준과 딱 맞습니다 역시 지금 이 답지를 고르는 과정도 보면 쉬운 한국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별무반이 편성되었대요 별무반 윤관 그죠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입니다 그죠 김원봉이 의열단이래 뭐야 이거 일제강점기야 완전 더 뒤쪽이야 그지 강감찬 귀주래요 고려예요 고려 오케이 삼별초래요 고려예요 와우 지금 조선 조선전쟁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를 어렵게 쉬운 한국사의 틀을 깰 거야 라고 한다면 호란 선지 하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병자호란 선지 하나 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조선시대를 피해가려고 지금 출제진들이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쉬운 한국사 틀을 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요런 스타일들 필수 한국사 시대에도 그대로 봤던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오케이 일단 다행이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5번 문제가 고려 문제예요 아까 4번하고 5번이 바로 이 문항의 길이 때문에 위치를 바꿔놓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묘청이 나왔네요 묘청 고려시대 때 묘청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쭉쭉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식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 김부식 그렇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가는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네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자 그러면 김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김부식 우리 개념식이 배웠단 말이에요 김부식 하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 요거는 개념식이 배웠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묘청 진압한 게 김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만 공부했으면 이건 금방 풀 수 있고요 이 정도는 필수 한국사 시대 우리 앞에 봤던 그 시대죠 작년까지 봤던 그 시대에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자 김부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어 뭐야 답지 바로 나왔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번 쉬웠어 3번 쉬웠어 4번 쉬웠어 5번 쉬웠어 제가 이 쉽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 봤던 그 쉬운 한국사의 그 문제의 수준과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선지 배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수선사 결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게 진울이죠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시대입니다 오케이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건 신채호입니다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다 김구가 조직했죠 역시 일제강점기입니다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신미양유 직구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세워지죠 이거는 이제 개항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와 지금 우리 고려시대를 찾아야 되는데 우와 이게 시대를 이렇게 많이 벌려놨어 지금 물론 여기 고려시대 하나 나오긴 했지만 했지만 뭐 수선사 결사운동 진호른 이건 너무 개인없이 많이 했던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답지 4번을 골라낼 수가 있더라 오케이 확인했어요 아 평가원은 쉬운 한국사의 틀을 깰 마음은 없다 다만 아까 2번처럼 살짝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는 우리 낼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전까지 평가원에서는요 단 한 문항도 쉬운 문제 단 한 문항도 어려운 문제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켰고요 그런데 이번 새로운 한국사에서는 우리 가끔씩은 어려운 문제 낼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야 과연 몇 문제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낼 건지 한번 계속 보자고요 궁금해 저도 일단 한 문제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대에서 두 문제 풀었고 고려에서 두 문제 풀었고 지금 조선 한 문제 풀었잖아 지금 다섯 문제 풀었잖아 그치 이제 뭐가 남은 거야 여섯 문제에서 한 문제 남았잖아 한 문제 조선 문제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행수는 종본탑 동쪽에 살았는데 마을 안에 똥치는 일이 생업이었다 한양 도성 주변 왕신리의 무와 살고지의 순무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등의 채소는 가장 좋은 땅에 심는데 모두 엄행수의 똥 굳이 똥 똥을 가져다 써야 많은 수화를 올릴 수 있다 오케이 남쪽 지방이나 북쪽 지방이나 벼농사 짓는 방법이 똑같아 언덕과 습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내기만 해 어 뭐야 벼농사를 모내기로 한다고? 벼농사를 모내기로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모내기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어느 시기일까요? 읽어보니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 앞에는 상품작물의 재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확대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읽고 이게 상품작물 재배인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힘들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모내기 벼농사 근데 사실 이것도 살짝 여러분들이 문해력 수준에서 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 요정도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공부는 해야 된다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문해력적인 어떤 접근방법이 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은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금방금방 답이 키워다 툭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살짝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는 쉽게 낼게 다만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공부는 해야 돼 공부는 공부만 하면 쉬운 문제가 될 거야 요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선 후기입니다 골라볼게요 이 시기 모두 같이 합작을 한 거 300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죠 현대입니다 현대 오케이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현대입니다 전민변정도감 공민왕이죠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관리들에게 노급 지급되었다 신문왕이죠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그렇죠 담배를 비롯한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네 야 어떻게 현대 현대 고려 신라 야 너무 멀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죠 여기까지 전문대 문제 여섯 문장까지가 근데 지금 선지배치를 보면 시대를 막 막 벌려놓고 있어 막 막 막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작년까지 그 필수 한국사에서 늘 봐왔던 패턴이에요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죠 쉬운 한국사 본질을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읽었어요 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초도 좀 푸셔야 되고요 개념도 좀 공부하셔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왜 아까 2번 같은 다이너마이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 될 수도 있어 라고 평가하게 얘기했거든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문에 다 풀었어요 여섯 문화 여섯 문화 다 풀었어요 자 이제부터 근현대로 들어갑니다 자 궁금해 과연 근현대의 선지배치는 또 어떨까 지금 전근대의 선지배치는 이렇게 시대를 다 벌려놨어요 어떻게든 좀 쉽게 가려고 지금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과연 전근대는 이랬는데 근현대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보자고 이것도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진이 촬영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미국 군함 위에 조선인들 미국 군함 위에 조선인들 신미양요 당시 미국 군함 콜로라도호에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이다 자 신미양요 신미양요 라고 하는 키워드 줬어요 여러분들 네 줬어요 사실 이 사진만 나오면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결정적 키워드를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신미양요 다음 미국에 파견된 조선사절단 민영익을 대표로 미국에 처음 파견된 조선사절단의 모습이다 자 미국에 파견된 조선사절단 이거 압니다 이거 압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이걸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라고 합니다 자 보빙사는 왜 파견되었다 미국과 수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파견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개념심에 배우고 있어요 어 그러면 둘 다 미국과 관련된 거네 그치 신미양요와 보빙사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아 이런 문제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들여왔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시간에 명백히 배웠어요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갔는데 일본에 파견 와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쉰이 조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쓴 책을 건네줘요 그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의 핵심은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어떤 그 방침대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 미국과 수교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저 신미양의 당시 우리의 적이 아니었던가 라고 하면서 영남 만인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위정척사파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답방 형식으로 보빙사를 파견했다 이건 개념시간에 명백히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지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조선책략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보빙사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개념 공부 안 하면 이거 풀 수 있겠어?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감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념시간에 그 논리구조를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현대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현대 문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총평에서 쉬운 한국사 맞다 다만 조금 난이도는 상승했다 다만 파격적 난이도 상승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군이 간도참변을 일으켰다 이건 지금 개항기잖아 개항기 개항기 그죠? 간도참변이야 이거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오케이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외교장각도 이건 뭐예요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전이지 이전이지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죠? 이전이지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개항기입니다 개항기지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4번 러시아가 절영도조차 요구를 철회하였다 어? 이거 독립협회 아니야 독립협회는 뒤쪽이잖아 90년대 이건 지금 80년대거든요 80년대거든요 90년대는 과연이거든요 뒤쪽이거든요 어쨌건 이것도 개항기입니다 개항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 오페르트가 남연군묘의 도구를 시도하였다 오페르트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사건 이건 신미양요 전이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구를 시도 신미양요잖아 앞쪽이네요 틀렸네요 이것도 개항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좀 출제진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근대 문제를 풀 때는 선지가 쭉쭉쭉 벌려져 있었죠 그쵸? 근데 어때요? 지금 이 근현대 문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뭐야? 전근대 선지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앞에서 전근대 문제를 풀 때는 전근대 선지 근현대 선지 마구마구 썼잖아요 근데 근현대 대로 들어온 순간 갑자기 전근대 선지가 사라졌어 이거는 이전 시험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촘촘해진 거예요 시대가 개항기만 해도 지금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 넷 대박 지금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개항기만 네 개예요 밥진 그 개항기에서 골라야 되는데 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달라진 한국사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한국사라는 거예요 요런 데서 지금 살짝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쉬운 한국사의 본질은 깨지 않겠다 다만 근현대사 문제를 많이 낼 텐데 근현대사 선지를 촘촘히 좁히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선지만 촘촘해져도 여러분들은 힘들어지거든요 살짝 살짝 왜? 개념을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평가원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작년에 그 필수 한국사처럼 쉽게 쉽게 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쉬운 한국사의 틀은 깨지 않겠다 크 이야 요 요 요 요 요 요 팽팽한 긴장감 요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번 6월 모평 굉장히 평가원이 영리하게 지금 출제를 했다 여러분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다만 쉬운 한국사의 틀은 깨지 않겠다 야 그거를 어떻게 지키지? 어쨌건 6월 모평은 저는 성공했다 네 현재까지 팔군문화 볼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번거로운 인삿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우리가 외군에 맞서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갖고자 미나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네 근래 사정이 그 전보다 어려워서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이 인편에 보내주고 요청하니 잘 살펴보내주게 가보년 늦가을 혈광이 있어요 자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나왔죠 지금 해설 나왔습니다 이 편지에 대한 해설 사실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죠? 이것만 갖고는 가보년은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아 고부농민 봉기가 있네 떡하니 그럼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동학농민운동 아니야 저것만 딱 보면 키워드가 바로 나왔잖아 지금 동학농민운동 그죠? 보구간민 제포구민 뿜뿜뿜 당시 농민군 농민군으로 참여한 기록 귀중한 가치 이 편지는 게다가 또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도 있어 이 키워드도 있어 내정관섭에 맞서 싸웠던 것 오케이 자 이 정도면 고부농민 봉기 일본의 경복궁 침략 침범 동학농민운동 이건 뭐 나와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역시 이것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볼게요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보안회 황문지개관 반대운동이잖아요 그죠? 개항기에 볼 수 있고요 순종의 장례일 60만세운동이죠? 일제강점기고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는 계기 이거 이제 통리기맘문 들어오면서 80년 들어오면서 외우의 사절단 파견하잖아요 그 조사시찰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개항기입니다 원산총파업 일제강점기입니다 와우 다시 한 번 7번에서 봤던 패턴을 또 보네 전근대 선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근대에서는 시험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지를 벌려주면서 좀 쉽게 갈게 쉽게 갈게 다만 근현대에서는 선지 촘촘히 좁힐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 하나도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살짝 올린 거죠 살짝 난이도 올린 거죠 공부 안 하면 이거 풀겠습니까? 동학농민운동 3번 집강소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공부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3번입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으로 표현한 그림을 찾아 그려보고 그림이 표현하는 역색 상황을 설명하기 지금 보니까 야 이건 뭐 또 러시아 조팬 러시아 일본 이 그림은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사파를 토대로 그린 것으로 중앙에 미국 대통령 러시아와 일본 여기 있네요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아 뭐 이쯤 되면 뭐 아 러일 전쟁이구나 알 수 있지요? 러일 전쟁 알 수 있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본이 이겼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곧이어 러일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1번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 때 탄진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갑신정변이니까 러일 전쟁 앞쪽이네 그죠? 대항기 대한제국은 을사늑약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과정에서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 이후에 2차 한일협약인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2번 맞습니다 모스크와 삼국 외상회의 이거 현대사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 갑신정변 직후 개항기 앞쪽이죠 제너럴 셔모아 사건 오 이거 훨씬 앞쪽 아까 그 뭐 병인양용 신명용 그쪽 그쪽 앞쪽으로 쭉 가야죠 개항기 역시 마찬가지 9번에서도 어디 하나 전근대선지 없습니다 다 근연대선지를 지금 채워놨다는 얘기에요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개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적어도 개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볼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담배 석 달 먹지 말고 동맹 발기하던 날에 나라빚을 갚아보자 느낌 왔어 결정적 키워드야 나라빚 갚지에 전국 동포 허응하여 불당기듯 이러니 살아난다 우리 동포 이 노래는 단연 동맹가로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기부하여 나라를 살리자는 내용을 남고 있다 일제히 차관 강요 등으로 인해 생긴 나라빚을 갚자며 1907년에 일어난 이것의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연 이외에도 여성들이 가락지와 빈혈을 기원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에 참여해 있었다 사실 문제에서 이렇게 연도를 주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줘버렸어요 그런데 나라빚을 갚자는 게 더 결정적이죠 그렇죠 나라빚을 갚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 국채보상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10번에서 이제까지 그 작년까지 봤던 슈훈 한국사에서는요 네 국채보상운동 이 문제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나라빚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자료가 주어지면 답지는 반드시 대한매일신보가 호응해 주었다 대한매일신보가 홍보했다 뭐 이런 답지가 꼭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 개념들만 아니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난이도 완전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궁금한 거야 과연 자 오케이 좋아 국채보상운동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답지가 어떤 걸 지금 평가원들이 평가원에서 지금 썼을까 너무 궁금해 만약 또 대한매일신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 하하하 그렇군 쉬운 한국사 깨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만약에 대한매일신보를 안쓰로 다른 선지 썼다 이것도 한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끝 끝 끝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왔는데 아 쉬운 한국사 오케이 끝 하지만 공부해야 하는 한국사 이걸 지금 만들려고 지금 부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한 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전태일의 분신 박정희 정부 예 이거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한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죠 개항기 구식군에 대한 차별의 반기 임오군란입니다 개항기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전기가 개항기로 분류할게요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근대 선지 하나도 없어요 촘촘하게 근현대사 안에서만 선지 구성을 지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그 패턴의 답지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선지는 촘촘해졌지만 답지는 변함이 없다 쉬운 답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케이 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 뭐 황제국 광무 황제국 뭐 이러면 뭐 우리 그냥 뭐 대한제국이잖아 이 정도는 그냥 나오는 건데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제까지 그 작년에 그 필수한국사 그 쉬운 한국사에서는요 이렇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자료를 주면 답지는 지게 발급 가장 많이 나오는 답지가 지게 발급이었어요 만약 이 문제에서 지게 발급을 답지로 썼다면 역시 이것도 시원한 한국사의 틀은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담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보이시죠? 있어요 지게를 발급하였다 점점 우리는 이 평가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네 가끔은 이렇게 전근대가 하나 나왔죠 신라시대 때 가끔 나오더라고 정말 가끔 하지만 사실은 그 작년 한국사까지만 해도 이 근원사 문제에서 전근대가 정말 골고루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끔 나와요 개경을 수도로 삼았다 고려시대죠 그죠? 인조반정으로 성립되었다 조선시대죠 오케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아 이런 문제는 아주 정말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작년 한국사 수준 문제입니다 사실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를 몰라도 2번 3번 4번 5번 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 다 빼기법으로 빼기법으로 다 뺀 다음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종이 돌아가심에 어어어어 이거 결정적 키워드 나오는데 지금 여기 고종이 돌아가심에 고종 죽으면 나온 게 3.1운동이고 순종 죽으면 60만세운동 아니야 이건 너무 명백한 어떤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3월 1일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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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이건 무조건 3.1운동이에요 너무 쉬운데? 3.1운동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여기 다시 한번 또 확인할게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작년 쉬운 한국사에서는 답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자료 나오면 답지는 3.1운동이에요 늘 이렇게 붙어 다녔어요 쉬운 한국사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이제 예측한데 이 답지도 역시 지금 앞에 문제 틀을 보니까 이전 쉬운 한국사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그렇다면 이제 예측 가능해 여기서도 답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것 같아 확인해볼까요? 네 확인되죠? 이제 알겠어 이제 감이 오고 있어 아 평가원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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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게 가는 거구나 만민공동일 개최화였다 독립협회 개항기고요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현대사고요 네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개항기고요 을미사면단발역 역시 개항기고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항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현대 안에서 선지구성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좋아요 좋아요 이제 공통점이 보이시죠? 오케이 느낌이 오고 있어 지금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누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유해는 추모 기간을 거친 후 국립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무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봉오동 전투가 등장합니다 결정적 키워드죠 여러분들 결정적 키워드예요 봉오동 전투하니까 누구야? 봉오동 전투하면 홍범도 아니야 홍범도 홍범도 아니야 홍범도 자 홍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홍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이 정도는 쉬운데 답지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 답지 어? 뭐야 헐 뭐야 이거 와 이건 좀 심한데 뭐야 이거 홍범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데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명이 나왔네 답은 대한독립군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독립군들을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한독립군도 알아야 되고 북로군정서도 알아야 되고 한국독립군도 알아야 되고 조선혁명군도 알아야 되고 조선의용군도 알아야 되고 한국광복군도 알아야 되고 조선의용대도 알아야 되고 뭐야 어? 이건 아닌데 이 문제 어려운데요? 이 문제 어려워요 2번 문제와 더불어서 1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아 평가원 어? 느낌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가끔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 낼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전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야 이러면은 혹시 좀 다른 장치가 있을까? 가봅시다 한번 심우 28조를 건의... 어? 이거 최승로 심우 28조 고려시대 아니야? 고려시대 어? 강동 6주? 뭐야? 강동 6주 하면은 서희 아니야? 서희 고려시대 아니야? 고려시대 어? 인천 상륙작전? 이거 메가도 6.25전쟁 아니야 6.25전쟁 6.25전쟁 상하이 홍커공원? 어? 윤봉길 아니야 윤봉길 윤봉길 어? 가만히 있어봐 나름 평가원에서 장치를 했네요 평가원도 부담스러웠네 대한독립군을 답지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선지들을 확실한 선지들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 2번 답을 모르더라도 빼기법으로 고려 너무 황당하잖아 이건 지금 그치? 1번 3번 무조건 뺄 수 있고 4번 5번도 인천 상륙작전? 6.25전쟁 이건 알잖아 영화도 나왔고 그치? 상하이 홍커공원 어? 윤봉길 이거 몰라 이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아래될 기본적 소양이거든요 빼기법으로 빼버리니까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장치를 만든 거야 선생님이 지금 출제에 그친 그 분위기를 내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라면서 야 이거 대한독립군단을 답지로 만들면 지금 대한독립군이 답지가 되면 다른 독립군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이게 쉬운 한국사 틀을 깨지 않는다는 우리 원칙은 맞는 거야?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아 이거 대한독립군단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다른 답지들을 좀 확실히 쉽게 가자 이렇게 지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 뭐야 내 산림 내 것으로 운동 조만식 평양 아까 그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대구 국채보상운동 나오면 평양 무슨 운동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산장려운동이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이네 오케이 자 그냥 이 정도면 읽으면 나와야 돼요 개념을 한 번 딱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나옵니다 답지 한번 가보죠 뭐 답지는 뭐 아주 전형적인 이거 무슨 운동이야 물산장려운동 네 이전까지 그 쉬운 한국사의 그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3번 답지입니다 남북협상의 추진과 결과 이거는 현대사에 들어오면 김구가 김일성과 만났던 남북협상 당백전 발행 이건 개항기 흥선대원군 대동법 실시 이거 조선후기 아니야 조선후기 모처럼 전근대 하나 나왔네 IMF 현대사 살짝 하나 나왔지만 다 대부분 근현대에서만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3번 답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건 쉬운 문제예요 내가 이게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념이 공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객관적인 그 기준을 내가 알려드려요 내가 역할이 그거 아니야 그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아주 뻔한 문제입니다 늘 쉬운 한국사에서 나왔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942년 아 경찰에 검고되었는데 결정적 키워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준어를 선정하는 등 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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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 단체는 뭘까요? 이 단체는 바로 조선어학회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40년대야 4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 이것도 이제 개념식 공부했으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까지 그 쉬운 한국사에서 조선어학회 문제가 나왔으면 답지는 늘 뭐였냐면 우리말 큰사전 편찮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요거거든요. 답지는 늘 이거거든요. 과연 이 답지를 또 썼을까? 궁금해요. 찾아봅시다. 있나요? 있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말 큰사전 편찮을 추진하였다. 조선어학회 하면 이게 늘 나왔단 말이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우리말 큰사전 그러니까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못했다. 이게 자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답지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게 아주 늘 붙어 다녔던 그런 문제거든요.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문 건립을 하였다. 이건 개항기에 볼 수 있죠. 독립협회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창립되었다. 신간회지요. 일제강점기죠.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지요. 개항기죠.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의 개항기죠. 일제강점기. 모두 다 이것도 현대사 하나도 없어. 그냥 개항기하고 일제강점기로만 촘촘히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익숙해요. 이제는 근현대 문제는 그냥 근현대 선지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건 전통적으로 꼭 나와야 되는 문제. 바로 일제정책과 관련된 문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세 덩어리 나눠가지고 각 시대의 어떤 정책들이 무엇인지 묻는 일제정책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이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지금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씨와 이름으로 바꾸는 정책 뭐야 이거 창시개명 아니에요? 창시개명 그죠? 창시개명 창시개명이면 여러분들 1930, 40년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주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 40년대 정책하면 늘 답지로 넣은 대표적인 게 한국신민서사 암속 한국신민서사 암속 또는 공출배급 대표적인 대표적인 선지거든요. 어디 볼까요? 크, 있잖아요. 1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딱 나오는 거죠. 지금 16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감이 지금 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감이 오고 있어요. 통리기문화문에서 회의하는 관리 이거 개항기 개항 직후죠. 3.15 부정선거 4.19 혁명 현대사입니다. 그죠? 쌍성 총관부 오, 모처럼 고려시 나왔네요. 고려 말 임술농민봉기 조선 후기 나왔습니다. 모처럼 가뭄에 콩나듯이 전근대 선지들은 살짝살짝 뿌려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해도 이게 워낙 쉬운 문제라서 아주 뭐 그냥 나오는 문제라서 1번 가볍게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이제까지가 일제강점기였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현대사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현대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항기 이제까지요. 쉬운 한국사에서는 작년까지 그 문제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광복 직후 한 문제 민주화운동 한 문제 통일정책 한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수능에서는 네 문제를 내겠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19번 20번 문항은 어떻게 될까였어요. 이제까지 19번 문항은 무조건 민주화운동 문제였고 20번 문제는 무조건 통일 문제였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문항의 길이에 의해서 그 배치가 18번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18번은 민주화운동 19번은 민주화운동 20번은 통일운동 문제 궁금해 과연 이 원칙은 또 지켜질렀지 여기 궁금한 거예요. 지켜봅시다 한번. 자, 일단 미추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야. 이 선거로 국민이 설출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했어. 맞아. 이 선거는 사진처럼 여성도 참여하는 보통선거로 치러졌지. 선거 결과 구성된 국회에서 제한안법 결정적 키워드 등장했죠. 이건 이 50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제한안법 제정되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국회 제한국회가 되겠습니다. 제한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아유 제한국회가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민특위 농지개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반민특위 농지개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늘 봤던 문제인데 혹시 답도 또 그거 과연 그럴까? 그러네. 그러네. 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좀 용기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 개념 공부만 하면 한국사는 풀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좀 내려가고 있죠. 네 이상설 등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거 이제 개항기에 볼 수 있고요. 매트남 파병을 추진하였다. 현대사 박주의 정부 때 볼 수 있고요. 헌의 육조를 채택하였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 개항기에서 볼 수 있지요.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 때 조선시대 모천 또 하나 나왔네요. 그죠? 자 정답으로 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2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개헌안의 주용 내용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의 발의 및 의결 정적수를 높이고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진 글쎄 무슨 힌트가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음 문제에서 결정적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거처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다음 건 알 수 없고 결정적 키워드 이건 바로 3선 개헌안 3선 개헌안 몇 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 6차 개헌 이라 할 수 있는 3선 개헌안 이건 개념식 공부를 했지 박정희 정부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두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두 번 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제가 한 번 더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었던 게 바로 3선 개헌안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부 떼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거는 골라 볼게요 여기도 있나? 이거 보면 되겠고요 아 다행이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박정희 정부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네 이게 박정희 정부 라는 거 3선 개헌안만 나오면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3선 개헌만 딱 알면 이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들 여기 5.1 군사정변부터 어? 부만 민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11.6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아 쉽진 않아 이것도 지금 현대사 이 문제 여러분 딱 나오면 물론 개념 이게 이게 이 개념 공부를 안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 제가 그 개념 그 강의에서 개헌안 1차부터 9차 기원까지는 쭉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개헌 문제를 이제까지 수능이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왔단 말이지 야 이러면 이제 아 살짝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뻑뻑한 느낌 게다가 현대사인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년 개헌안이 이게 박정희 전문제 어떻게 알아 이거 그죠? 그래서 18번 문제도 좀 어렵다 아 18번 문제 지금 아까 2번 13번 18번 문제 지금 세 문제가 좀 어렵다 야 이거는 이거는 쉬운 한국사 해석이 만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러면서 살짝 아 이게 절대평가 시대에서 이 평가원이 한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임의 강도가 좀 있다 조임의 강도는 있다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조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개헌안을 다 공부해 이게 지금 삼성 개헌안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1차부터 9차까지 개헌안을 다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개헌안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 저 광복 직후의 문제 하나 어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운동 통일 문제 끝 현대사는 근데 이렇게 개헌안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거 현재 다 공부해 놓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됩니다 그래서 2번 13번 18번 이 세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한번 어 이제 궁금해 어 19번 궁금해 왜 19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민주화운동 문제였거든요 과연 그 전통이 깨질런지 계속 유지가 될런지 완전 궁금해 19번 문제 공개합니다 오 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평가원님 네 이건 지키겠다 그렇죠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화운동 그 다음이 통일 문제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건 지켜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네요 아 야 민주화운동이 지켰다 예 자 민주화운동은 이제 19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19번은 어 세계민주화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내겠다 아 라고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평가원에서 예 19번 문제는 그래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항쟁 요 세계를 돌리면서 계속 19번에는 민주화운동을 내겠습니다 라고 지금 평가원이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광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딱 보이고 있고요 계엄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1980년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아 뭐 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키워드 뭐 신군부 시민군 그 다음에 계엄령 뭐 이런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광주 네 가볼까요 보이죠 예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에 저항하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11.16 사태로 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요 다시 신군부 세력들이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자 그들이 바로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권력을 찬탈해가는 모습이 8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가져왔다 요거는 이제 4.19 혁명이죠 4.19 미스아 협정 일제강점기입니다 11.16 사태 요건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것이죠 현대사입니다 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집 결정에 반발하였다 요건 이제 모스크와 삼국 외상회의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역지 현대사 오우 다 촘촘해 촘촘해 그죠 정답으로 해서 3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민주화운동 나왔으니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음 그러면 20번은 진짜 통일문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공개합니다 뚜돈뚜둔 20번 보여주세요 오 통일문제 나왔네 네 아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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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은 요 세 가지 쪼로록 연결하시라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되었잖아요 여기 나왔네 남북기본합의서 여기 나왔네 남북기본합의서 이거 말하면 뭐예요 노태우 정부 어 그러면 노태우 정부 시계에 있으나 답지가 그렇다면 답지가 이게 지금 유엔 가입이라면 답지가 혹시 남북기본합의서 답지가 혹시 남북기본합의서 이제까지 늘 봤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딱 나오면 이전까지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필수항구사에서는 무조건 남북기본합의서 답지였거든요 그 패턴 과연 이번 새로운 한국사 시험에선 어떤 답지가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공개합니다 밤 오 남북기본합의서 그대로네 변함이 없네 19번 20번 변함이 없다 오바 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7.4 남북공동성명 이건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와 어이구 근데 정말 선지들이 촘촘하네 게다가 이거는 뭐야 현대사에서 다 지금 정보별로 나왔어 지금 와 분명히 문제는 쉬워요 쉬운데 선지들이 지금 정말 엄청 촘촘하게 붙어있어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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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내가 봤던 한국사 시험이 아니다 다르다 이거는 종이 다르다 종이 달라 동남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월 모평 문제를 한번 다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추출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니야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이도가 어때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아 드디어 이 평가원이 쉬운 한국사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겠다 라는 그 의지를 지금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쉬운 한국사는 하지 않겠다 다만 쉬운 한국사의 틀은 깨지 않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쵸? 이제 선지 분석, 선지 배치 이런 거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짝 어렵게 내겠다는 얘기에요 쉬운 한국사는 맞는데 예전 쉬운 한국사보다는 살짝 어렵게 내겠다 어떤 방법으로? 그녀인데 선지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좀 어려운 문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이 한국사의 약간 좀 어려움이 가미된 쉬운 한국사 꼴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의지 그 의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2번, 13번, 1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이제는 예전 필수 한국사 정말 쉬웠던 한국사 그 시절은 잊으십시오 이제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EBS에서 찍었던 개념 한국사 개념 그것만 공부하시면요 무조건 100점이에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저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면 적어도 개념 공부 한 번은 하고 와야지 그죠? 지금 평가원도 이번 교육과정 개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담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분석해드렸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셨죠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한국사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수능 그날까지 함께 달려 가시죠